고요히 간직해온 마음을 바라보며 한없이 소중한 날들이 펼쳐져 있어 가만히 마주보다 흩어진 숨을 모아 차가운 공기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참 많은 게 그리워져 눈을 감고 조금만 조금만 더 난 여행하듯 기억과 기억 사이로 계절과 계절 사이로 잊혀졌던 순간들 하나하나 떠올려 어제와 오늘 사이로 내일을 감춘 채 난 잠시 눈 감아 발끝에 부서지던 지난 시간에 이렇게 5, 6, 7, 8 폐쇄공 가서 1 끝났어요 바닥을 누르시고 폐쇄공 앞에 그리고 척추 뒤로 N, 2, N 하고 나가세요 3, N, 4 지금 전부 다 폐쇄공 폐쇄공이 내정근을 데리고 왔어요 오른발 앞에 놓으시고 폐쇄공 들고 F, N, 왼발 놓으시고 왼손 가슴에 오른손 위로 6, 랜딩 세 오른발, 왼발 계속 구멍, 폐쇄공이 내정근 내려가세요 A, N 가셨어요 1, 2 지금 앉으실 때도 구멍과 척추, 허리, 장려근 그 다음에 둔부, 좌골, 종아리까지 줄다리게 하셨어요 구멍 열어서 발바닥 돌아가시고 척추는 뒤로 3, 4, N 5, 손 뒤로 놓으시면서 구멍 N, 6, N 뒤로 오셨어요 7, N은 오른발 7, 7 오른발 랜딩하세요 A, N 1, 2 팬킥을 놓을 건데 구멍과 척추 싸우세요 N, 3, 4 5, N 6, N 손 위로 7 구멍과 척추 돌아서 A 하고 손 올리고 끝났어요 1, N 2, N 3, hold 3, N 4 손 5, N 6, N 예 펴세요 6, N 3, 분의 레이아웃 분, A 올라오셔서 원의 오른발 1, N, 2, N 구멍 열어서 손과 가슴 이런 부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구멍 폐쇄공 그리고 장력은 허리, 둔부, 좌골쓸게 3, 4, N에 열어서 자, 본격적으로 구멍이랑 척추랑 줄다리게 하세요 5, 랜딩 6, N 7, 분 왼발 놓을 때 손 앞으로 A 1, 2, 3, 4, 5, 6 구멍 가세요 구멍 옆으로 7, 분 주대왕 트러나왕 A 그대로 1 하고 가세요 오케이